내가 진짜 R&B를 이거 한번 해보자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건 내 곡이 진짜 좋았기 때문이야. 내 생각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께서는 뭔가 주시긴 주시더라고. 많은 걸 뺏어가셨는데 확실하게 주신 게 있어 형한테. 너 싫어. 이번 가요젤 때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여기. 안녕하세요. 어우 야 왔는데. 왔어. 조완아 어디 갔다 온 거야? 사실 미국에서 막 왔어. 진짜? 미국에서 계속 전화했어 내가. 아 정말. 조완아 지금 너 없으면 못한다. 지금 R&B로 좀 정해졌거든. 그래서 지금 조완이 너의 도움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해.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얘기하는 목소리하고 노래 부르는 목소리하고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형님이 얘기했을 때 아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.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. 근데 그 선은 너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왜 얘가 있는데? 워낙. 내가 챔피언지? 워낙 노래하는 이 R&B 톤이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면. You raise me up. 이거 같은 어플 하나 이렇게 힘을 주는 건데요. R&B는 You raise me up. So I can fill in mountains. 그 톤 자체가 다르잖아요. 네 진짜. 그래서 이렇게 힘을 안 주니까요.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조금 힘을 빼는 연습을 하게 되면. 근데 그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힘을 뺄 수 있어? 저도 제 목소리 이렇게 불렀으면 이렇게 하겠죠.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. 그런 거 할 때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.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. 그렇죠. 목소리가 딱 나왔을 때. 무슨 빙이 된 사람 같아. 목소리 자체가 이 목소리가 올릴 때가 있어요.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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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톤 자체를. 아 톤을. 그 색깔. 일단 조한아 형이 작곡한 거 먼저 들어봐. 들어봐. 가입은 내가 했어. 아 좋은데요? 미안해. 아니 좀. 미안해 내가 약간 그때 좀 심취했었어. 아니 아니 좋아. 여기 새벽에 녹음을 해서 그래. 여기 좀 푹 빠져가지고. 새벽 4시인가에 녹음을 했거든. 많이 빠져 있었어. 고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형. 먼저 가이드. 그 노래 가이드가 제대로 있으면. 한번 일단 들어보고요. 제가 부른 가이드 한번 쫙!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. 우와 장난 아니다. 우와 좋다. 완전 제 님 이거 키스로 각되지 않아? 우리 마 could도 이런게 나still Grass. 진짜. 오니까 든든하네. 시가 탄opping 하면 되는.. 장난 아니야 이거 봐. 약간 봤어. 이런 걸 잘하더라고. 하도 타고 들어오지 않기 내 마지막 부탁은 다하나 Please don't go, my God 제발 Oh baby 전화하지 않기 이 노래가 이렇게 문구란 노래야? 나 이거 진짜 심심이 또 내 생각하니 왜 위험담하지 않을게 약속할 것 같지?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혀. 야, 조한이 한 명 들어왔는데 이렇게 달라지냐? 이 곡이 이렇게 좋은 곡이었어?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좋은 곡이었어? 진짜 좋은 거 같아. 진짜요. 아니 제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. 아 진짜? 이거 타이틀을 불러줘서 자신 있어요. 이거 봐, 재석아. 내 얘기가 쓱 써가지고 펭 풀어도 진짜 이 형 그러네. 일단 너가 오늘 선생님으로 오셨잖아. 네네. 혹시 우리 멤버로 좀 가요잿날 같이 와서 그 노래를 당연하죠, 뭐. R&B인데 저를 끼워주시면 야, 조한아. 야, 됐네. 진짜요? 야, 이거 솔리드 진짜. 자, 그러면 우리가 솔리드, 제2의 솔리드가 진 거예요. 그러네. 만들어진 거야. 그리고 내가 느낌에 우리 꿈꿨던 거 있잖아. 마지막에 플레이스톡 홈 할 때 여자 관객들이 이거 있잖아. 이거 오열하는 거. 이거 되지 않을까? 꼭 이렇게 울어야 돼. 형 꼭 이걸 가리더라. 저거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. 너무 스타여가지고. 우리 셋이 너무 스타여가지고. 아, 이 형은 진짜 큰 큰 경이 있어요, 이 형은 진짜. 진짜. 못 겪고 봤지? 형 겪어봤어? 피아노 치다가 이렇게만 해도 여자만 해도 다 이랬었으니까. 뭘 무시고 계셨겠지. 겨울에 군고구마 같은 거 뜨거우면 이게 멀리서 보면 그래. 뜨거우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거우면 이렇게 이렇게 형 착각할 수가 있어. 아, 이 형은 정말 진짜. 진짜.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래 톤 자체에 제가 먼저 다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. 네 말이면 다 듣는다, 지금은. 넌 지금 거의 신이야, 신. 일단 모든 뭐 집을 지어도 그 뭐지? 뼈대? 뼈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제가 여기서 뼈대를 딱 만들어 놓고요. 그냥 오시면 돼요. 아, 진짜요? 그러면 형 이걸 갖고 우리가 연습하면 되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좋아닐 거 같고.